부산 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것처럼 괭음을 내며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피해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며 다시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멈추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심한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피해 차량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계속해서 괭음을 내며 뒤따라옵니다. 급기야 운전을 하면서 마시던 플라스틱 컵도 집어던집니다. 30대 피해 운전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사태가 확산되자 가해 차량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해 차량이 운전자가 던진 아이스커피가 남긴 플라스틱 컵이 운전자를 향해서 날아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협박의 경우 특가법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집니다. 킬넨, 박명선입니다. 킬넨, 박명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